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아 너무 아쉬워 자 마지막 곡이냐지만 더 보고싶으신 분들 앵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라구요 아니 더 빨리줘 네 마지막 곡이냐지만 앵콜이 있으니까 꼭 앵콜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절대 앵콜 강화하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곡은 제가 정한 거 해도 될까요 자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이라는 곡으로 마지막 곡을 하고 여기 보고싶으신 분들 좀 크게 앵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만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비고가 높게 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네 앉아서 오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곡은 피 땀 눈물